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스스로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과 캠프 등을 모두 동원해서 죽은 형인 이재선 회계사를 거의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선 씨의 부인이자 아내가 되는 박인복 씨만이 유일하게 죽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남편이 정신병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손희형님인 이재선 회계사는 2017년에 57세로 아주 이른 나이에 그렇게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이재선 회계사의 얼굴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59년생인 이재선 회계사의 프로필을 보면 건국대학교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졸업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회계사는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는 이재선 회계사와 비슷한 연배인 사람으로서 당시에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당국대 등에 장학금을 받고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당시에 회계사가 되는 일은 거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등과 거의 필적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 씨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대단히 열심히 그런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안에서는 이재선 씨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적안의 우회는 처음에는 아주 좋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의 친행이며 이재명이 10대 때 공장의 소년공 노동자로 살던 시절에도 이재명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재선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시민운동을 두 사람이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이재선 회계사는 힘을 합쳤습니다. 게다가 이재명과 부인이 처음 만나게 해준 것도 형수인 이재명의 부인 박인복 씨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욕설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욕설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형님인 이재선 회계사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렀을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죽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9일날 이재명 후보는 욕설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였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고 이재선 씨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여야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도저히 보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결국은 정신병원까지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욕설 파동이 일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가 죽은 형님을 그야말로 매도해서 정신병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 이재선 회계사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단순히 행적안의 갈등 정도의 거칠 사안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지게 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였던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거나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지게 되었을 때 자유민주사에서 당령이 허용돼야 될 반대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12년도 행적안의 분쟁이 아주 가열차게 이렇게 증폭되는 시점에서 이재선 회계사가 스스로 사안을 정리하고 자료를 만들고 욕설 녹음 파일을 준비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미래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민원실문을 두드린 자료가 낱낱이 이번에 월간조선에서 공개됐습니다. 월간조선의 권세진 기자의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입수 고 이재선 씨가 새누리당에 전달한 이재명가의 25일 문서입니다. 이재선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17월 달에 새누리당 사무처를 방문해서 민원 관련 핵심 관계자와 1대1로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재선 씨는 면담 이후에 음성 녹음 파일 8개와 한글 파일 7개가 들어있는 usb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재선 씨는 본인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 성남시장은 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시리즈. 백권의 내용도 함께 새누리당 직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재선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위에 대해서 폭로한 그런 글들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행제 간의 갈등이 시작된 계기는 바로 형수인 박인복 씨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고 이재선 회계사가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성남시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25일간 문제를 시간순으로 기술한 바가 바로 권세진 기자의 월간조선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다수당인 한나라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걸 보고 나는 정치적인 비판을 했고 연합뉴스가 같은 보도를 한 이후에 26의 신문들이 저의 글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0년도 8월 24일자 시장된 지 한 달 반 뭘 했나? 성남시장 친형 시청 홈페이지에 쓴소리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 이재명 시장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꼴 좋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니 다시 전화해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무 그 기사의 파급 효과가 크고 일부에서 너무 빠른 감도 있다고 해서 성남시에 바란다 그런 글을 모두 내리고 거의 1년 반 동안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에 지역시문인 성남 미디어에 가짜 집회 사주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성남시장이 순수봉사단체인 세마을회에 시의회 예산정국과 판교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 사전 집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세마을회에 요청했지만 시민단체가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가짜 집회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경찰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230개 가운데 이런 일을 한 곳은 한 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은 성남실에서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시민단체로 하여금 관제 시위와 대모를 하도록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유도한 것입니다. 글은 계속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 자격이 있는지요라는 시리즈에 가 실리게 됩니다. 그 후 시장과 몇 분의 통화 시도와 맨담 신청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되고 직접 성남시청 비서실을 방문했으나 비서실 문을 잠그고 7명의 공무원들이 저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78개의 글을 올려서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지만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숫자에 밝은 고 이재선 회계사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동생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 이재선 씨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저렇게 위법적인 일을 해서 안 된다는 판단에서부터 고 이재선 씨가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처럼 비판적인 글을 쓰는 형님의 입을 영원히 다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휘하에 있는 보건소장들을 동원해서 고 이재선 후보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 일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진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정신병자라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처근들과 이재명 후보가 저지른 일입니다. 고 이재선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보면 권세진 기자는 얼마만큼 집요하게 정신병자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그 처근들이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고 이재선 씨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권세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내가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항상 밤 12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하고 새벽 6시 반이면 문자를 보내고 7시 정도에 또 전화지를 했다. 척근인 병모 씨는 하루에 최고 107통을 문자를 날리더니 이재명은 하루 45통 그리고 10일 이상을 평균 30통 이상 해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었다. 모든 전화 내용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일부러 사람을 도발하고 거짓 정보로 약을 올려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나중에 알았다. 특히 이재명 본인이 전화하는 이유가 전거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재명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말끝마다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형님을 두고 지극히 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장들을 동원한 거죠.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대권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현 심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재선 회계사가 그런 기록을 2012년도에 정확하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바로 장영하 변호사가 밝힌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재선 회계사가 직접 쉐누리당을 방문해서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한 자료가 훨씬 더 생생하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채권을 동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